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제가 원래 석유 2편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하반기 커리큘럼 때문에 이 캐스트가 아주 그냥 홍수를 이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뜻 이 캐스트 2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찾아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간단하게 그냥 쉬어가는 여러분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식밥차 삭제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지식밥차가 삭제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연말이 되면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저한테 직원분께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캐스트 중에서 이제 조금 오래된 캐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캐스트는 좀 남겨뒀으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걸 직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이제 고민을 해요. 어떤 캐스트는 남겨야 될까? 어떤 캐스트는 삭제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데 물론 지식밥차가 삭제될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은 뭐 거의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옛날 지식밥차들을 지금도 돌려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삭제할 마음도 없고요. 제가 옛날에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지식밥차 플러스가 유료로 존재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지식밥차를 제가 삭제하고 유료로 돌리고 이런 일은 제가 저랑은 잘 안 맞는 일이라서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 번쯤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언젠가 메가스터디에서 이거 지식밥차가 서버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딱 하나는 남겨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어중균은 과연 어떤 지식밥차를 남겨둘 것 같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식밥차가 삭제된 거 하나만 만약에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한 번 제 스스로 한 번 꼽아보고 여러분도 댓글에서 또 꼽아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밥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 빠질 수 없죠. 제가 윤리랑 사문도 가르치지만 지식밥차도 어엿한 제 커리큘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밥차는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것들이 좀 계획되어 있는지 사실 이제 윤리나 사문 커리큘럼처럼 명확하게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항상 열린 자세로 제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딱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지식밥차 그리고 지식밥차 플러스 무엇이 남아있는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애 밥차 베스트 5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촬영하면서 있었던 저의 어떤 생각들 나중에 또 제가 제 밥차를 돌려보면서 들었던 그런 생각들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면서 재미있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식밥차는 여러분 캐스트 밥차가 있고 지식밥차 플러스가 있죠. 아 선생님 저는 너무 그 요즘 지식밥차가 빨리빨리 안 와가지고 이제 약간 신경질적이 원래 밥을 못 먹으면 사람이 좀 신경질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질적이 되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매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윤사하고 여러분들 생윤 그 개념 강의 있죠. 생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재미로 보실 거면 현장 버전을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윤사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밖에 없지만 그 두 가지가 나름대로 제가 항상 강의를 찍을 때마다 고민하는 게 모든 그 윤리 강좌 그리고 사문 강좌도 마찬가지지만 지식밥차처럼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썰풀이라는 코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썰들을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생윤과 윤사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사문 내용도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은 지식밥차 보다 막 엄청 막 맨날 웃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와 윤리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의외로 이과분들 사탄론을 안 했는데도 가끔씩 제 생윤강의 들어와서 본 다음에 수강 후기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도율 100%야. 그치? 문제풀이는 왜 보는 거야? 개념만 보면 되지. 하여튼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지식밥차가 없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밥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윤리강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우리 하반기에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식밥차 캐스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올해 이제 캐스트가 총 3편이 여러분들 촬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11월까지 총 8편의 캐스트를 지금 촬영하는 거를 원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꽤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석유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2편이 이미 나왔을 텐데 지금 이제 잠깐 다른 캐스트들이 너무 많은 시점이라서 그리고 저도 하반기 커리큘럼도 찍고 그래야 되는 시점이라서 잠깐 쉬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8편 목표했던 것 중에 거의 반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캐스트가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캐스트는 이미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제가 석유 캐스트 준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캐스트가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캐스트가 있었어요. 무역과 관련한 캐스트였는데 이 캐스트가 이제 7월달 4주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들 좀 지나가면은 7월 2주에 여러분들 석유 캐스트 업로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이. 제가 사랑하는 미정이죠. 미정이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식밥차 캐스트는 시류를 좀 반영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 물론 머릿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주제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분들 시점은 시점에 따라서 어떤 캐스트가 나갈지가 달라져서 큰 틀에서 보면 좀 미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우리 이제 강의 밥차죠. 그래서 지식밥차 플러스인데요. 지바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개가 여러분들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바플을 제가 총 4편을 내는 게 목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스토리를 쭉 풀어들이는 지식밥차가 작년에 완전 공전의 히트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사회보장제도 심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들,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건강보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심화밥차도 올해 완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요. 독가점 시장의 이해,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이런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당혹스러운데 저는 좀 독가점 시장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제 자기만족을 위해 찍은 캐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독가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건 수학적 이해. 그러니까 제가 이 캐스트를 통해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경제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나 사회과학 대학에 있는 어떤 학과잖아요. 왜 사회과학, 우리가 경제를 사회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려면은 수학적으로 좀 명료하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끝에 이제 런칭하게 된 그런 밥차였는데 저는 진짜 인기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또 너무 유익해요. 그리고 또 내가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야 진짜 수학의 쓰임새라는 게 되게 신묘하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밥차를 통해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았다.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댓글들이 또 몇몇 개씩 보여요. 엄청 많이 보이진 않지만 몇몇 개씩 보이고 또 수강평에도 어쨌든 호평들이 막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의외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였구나. 그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또 보람? 보람을 이제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식밥차가 올해 네 편이 총 플러스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두 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또 새로운 지식밥차 플러스가 이제 론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7월 중에 분명히 지식밥차 플러스 독과점 시장에 의해는 완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7월 중에 여러분 완강 될 거고요. 아마도 7월 2주나 7월 3주 전까지는 전부 다 완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두 강 정도가 이제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완강이 꼭 될 거고요. 7월 중에 지식밥차 플러스 세 강좌가 업로드 예정인데 세 강좌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조금 더 가볍고 라이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소재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소재는 좀 가볍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의 지식밥차보다는 조금 더 짧지만 많은 강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유튜브 쇼츠처럼 짧진 않겠지만 짧게 짧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지밥으로 기존에 있었던 지밥이 뭐 3, 4강 정도 구성이었다 하면은 뭐 20분짜리 뭐 8강, 20분짜리 뭐 9강 이런 식으로 조금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구성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화점 시장에 의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저는 정말 놀란 게 작년에 그냥 반짝하고 말 줄 알았는데 올해도 이거 수강하시는 분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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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수강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이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세 번째 집합을 계획에 대해서 7월 중에 런칭이 될 거고 짧고 많은 강으로 구성이 돼서 조금 더 여러분들 뭐랄까 이 라이트하지만 재미있고 또 유익한 그러한 강의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죠. 그래서 어중규가 생각하는 최애 밥차 도대체 뭐냐? 어선배가 봐야 되는 꼭 봐야 될 지식 밥차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제가 주제가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만약에 메가스터디에서 집합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다 삭제해라. 어? 서버가 아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어중규가 이 메가스터디 캐스트란에 꼭 하나 남기고 싶은 분 이제까지 찍었던 집합 중에 어떤 걸 하나 남기고 싶냐라고 딱 물어보면 저는 단언컨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뭔데요? 저는 바로 사우디 캐스트입니다. 재산이 2800조면 나는 뭘 하고 살까라는 이 캐스트인데요. 생각보다 다른 캐스트에 비해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 캐스트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캐스트가 한 6만 회 정도 조회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25,000회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은 캐스트가 조회수가 2만 회나 3만 회가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이트 자체에서 노출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도록 이제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상단에 있었거든요. 캐스트가 근데 이제 그게 노출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캐스트를 찍어도 조회수가 옛날처럼 막 4만에 5만 원씩 이렇게 빵빵빵빵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잘 못 찍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전반적으로 노출이 준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재산이 2800조면 난 뭐하고 살까 이 캐스트는 제가 찍으면서도 아 이건 정말 좀 내 삶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찍었었고 또 제가 강의를 항상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캐스트가 담고 있는 주제의식 이 캐스트가 담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캐스트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찍었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도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댓글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고 나서도 아 이 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삶의 어떤 방향성과 지침에 대해서 유용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댓글을 딱 봤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의도한 바를 잘 느껴졌던 캐스트라서 정말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막 지식적인 면들을 막 전달하고 이런 거는 사실 강의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캐스트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교훈점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딱 하나만 남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캐스트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뭡니까?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흡연자는 사회에 이롭다라는 이 캐스트인데 일단 제가 머리띠를 하고 그죠? 귀엽게 찍었죠? 그런 캐스트라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쵸? 내가 그 뭐야 이번에 석유 캐스트에서 그 모자 쓴 거는 내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찍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모습하고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뭐 어쨌든 재밌었으면 됐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이제 비주얼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찍었던 캐스트인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캐스트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 2위로 꼽은 이유는 뭐냐 사실 여러분들은 1, 2, 3, 4, 5, 2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약간 뭐 참치 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사실 뜻깊은 캐스트는 얘랑 얘가 진짜 압도적인데 왜 그러냐면 흡연자는 사회에 이롭다라는 캐스트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뭐였냐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합의점 이런 것들을 도출해야 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들을 경제학적으로 계량하는 이런 물질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캐스트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댓글창 보면서 뭐 막 논쟁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잘한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런 취지에 공감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줬던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정말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캐스트 가끔 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 돈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항상 뭔가를 떠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또 나도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시도였죠. 왜냐하면 댓글이 난장이 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난장이 많이 안 나고 꽤나 질서있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받으시고 저한테도 의견을 주고 저도 또 댓글도 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저한테 굉장히 뜻깊고 좀 인상 깊었던 캐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캐스트가 저의 1위와 2위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군함을 훔친 도둑과 도둑맞은 나라. 아 이거는 이날 제가 캐스트를 찍을 때 텐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는 그런 드립 거의 대부분의 그 지식밥차에서 이제 등장하는 많은 드립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드립은 다 제 애드립이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던 드립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그날의 텐션에 따라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드립들인데 어희날은 정말 드립이 잘 터졌던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내용도 딴 것보다도 금리랑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드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캐스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금리와 채권, 채권에서의 어떤 금리 그리고 채권의 가격, 이런 관계를 잘 모를 때 구남 캐스트를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신 있는 그런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저의 어떤 그날의 텐션과 저의 어떤 전공이 아주 빛을 바란 그런 이제 캐스트라고 볼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저는 면접만 봐도 자동차를 봤던 나라 요 날도 굉장히 텐션이 좋았던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 선생님 요즘은 텐션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요즘은 그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텐션이 이게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수업하는 데 텐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 현장강의 버전을 보시면 저의 그 굉장히 하이 텐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캐스트 찍을 때도 요즘 텐션을 열심히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면접만 봐도 자동차를 봤던 나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캐스트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담고 있었던 그 경제사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풀어냈던 그런 캐스트라서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앤년이라고 하는 개념 왜 생기게 되었는지 버블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캐스트라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찍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한전 민영화 독점 시장 이건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찍은 캐스트의 어떤 공로? 그러니까 어떤 워크로드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 한전 민영화 독점 시장 캐스트는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은 캐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회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죠? 약간 시무룩해졌던 그런 캐스트인데 개인적으로 한전 민영화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고 또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둘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의 공공재와 국가의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이야기 이게 꼭 비단 전기에만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재들이 적용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캐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비도 열심히 했었고 또 요즘같이 이제 어쨌든 캐스트 자체가 노출이 그렇게까지 많이 되지 않는 경우에 비춰서 보면은 꽤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둔 캐스트 아니었나 스스로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은 캐스트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의 베스트 5. 1등, 2등, 3등, 4등, 5등인데 뭐 하여튼 그런 캐스트의 순서를 한번 매겨봤고요. 간단하게 찍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캐스트 중에서 가장 뭐 재미있었던 거 그죠? 어떻게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스트라는 게 재미의 베스트일 수도 있고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 베스트는 그 참식 캐스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재미 베스트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베스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캐스트가 좀 베스트였는가 하는 거를 한번 써보시면 저랑 같이 의견도 교류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아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앞으로의 캐스트에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캐스트에 대한 많은 의견들 많은 의견들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 참고해서 우리 또 재미있는 캐스트로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앞으로 또 열심히 요 캐스트 잠깐 쉬어가는 코너였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더 재미있는 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